고추모종에 근래에 해충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아침에 보면은 노린재가 몇 마리씩 한두 마리씩 이렇게 붙어있는게 보이더라구요 손으로 잡을 정도는 되는데 7월 이후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증식을 할 건데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노린재를 막멸하는 건 아니고 노린재가 굉장히 싫어하는 기피제를 만들어서 달아두려고 하는데요 바로 PT병을 활용을 할 건데 일단 만들어 볼게요 PT병에 사방으로 세방향이나 두방향을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냄새를 활용하는 거라 가지고 많이 뚫어 놓으면 좋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부에 걸어 놓을 거니까 비가 떨어져도 빗물이 통 안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마저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방향을 뚫어 있는데 여기다가 노린재 기피제를 주입을 해야 되겠죠 노린재 기피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린재 기피제는 바로 이거 크레졸비누액입니다 이게 뭐 가격은 얼마 안 해요 몰라 이게 작년에 샀는 거라 가지고 여기는 2000원 적혀 있는데 그 이상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효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죠 자 이거를 흔들려야 되나? 자 이거를 제가 물조리가 5리터짜리 물조리인데 1000배 내지는 2000배로 희석을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리터에 10미리 리트면 될 거거든요 거기 한 뚜껑 하나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5리터 잖아요 넉넉하게 그냥 5리터 물조리에 요거 한 뚜껑 정도 넣는다고 보면 됩니다 5리터 저 같은 경우는 5리터 물통에 크레졸비누액을 이렇게 한 뚜껑만 넣을게요 이렇게 이 정도만 충분하거든요 긴 막대로 휘휘 저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소독약 냄새가 확 올라올 거예요 이게 냄새 때문에 얘들이 기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를 수준 이하로만 넣지 않으면 과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조리 할 경우에 여기에 갇혀있는 물에는 희석이 안 되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요렇게 이렇게 빼서 다시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참 궁금했는데 이게 왜 비누액이지 싶었는데 물을 이렇게 만져보면 미끈미끈해요 세수를 해도 되나 그러면은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작은 조리에다가 담아서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PT병에 따득 채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한 5cm 정도? 5cm 정도 수준으로만 올라올 정도로 양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?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담아가지고 이거를 걸어두면 됩니다 고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걸어두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추거리에다가 이렇게 고추거리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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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끌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냄새를 풍겨서 노린지가 탈아나겠죠? 이게 사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걸 썼었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뭐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노렌제가 1도 달라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초기에 향이 이렇게 강할 때는 한동안은 얼씬하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이걸 업데이트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을 어느 정도 농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효과를 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빗물도 유입되고 뭐 자연정발되고 변질도 되고 이러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점점 노린재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노린재 유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노린재가 보니까 바람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한 방향이 있대요 그래서 그쪽 방향에다가 몰아서 설치를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단점이라면 통통한 노린재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허리 잘록한 톱다리 허리 잘록 노린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허리가 날씬한 노린재가 있어요 개 같은 경우는 이거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날씬한 역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식을 해서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뭐 그건 좀 무시할 수 주면 되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노린재 기피제를 만들어서 설치해 보았습니다 입구 쪽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4개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내일 되면 답이 나오겠죠